10. 말로놨을ē 턱이도 불쌍한 다음날 3. 말 하나 둘 셋 정신이 나랑 지금 통했어 어 맞아 맞아 오늘 형 날 것 같았을 때이지 형 혼잣말 했어? 어 나 혼잣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민규가 체크가 많이 했는데 그러게요 네 다음 질문은요 아 근데 내가 민규 맞는 거 같아요 어 너무 능해졌나? 어 너무 능해졌나? 원우 왜 좋아해요? 야 낯가니 예상됩니다 민규 형이 원우 한 번 해봐요 민규 형도 많이 좋아하잖아 말atoon cod 민규가 진짜 도혀 날리락한다는 거 표정보다 좋다네 아 되게 손 떼나봐 아 싹 해내어야지 아 제발 아 друзья 야 내가 응 darkness? 응 yeah nella 나는 형의 그 파란색 머리가 그 회의 비주얼이 조금 더 더해지더라구요 아 그래서 형의 그 단tım 털 소리가 Clarison 그 팬분들에게 털렘을 주기 Doing 탐타gia 오늘 상룡살 먹었어요 맞춤형 운동하면서요 살아몬르다 저도요 도시락 사놨어요 아 나가려고? 대답 약간 민망한데 밀당해야해 야 다른걸로 다른거로 이제 오면 내가 도달했어 나 초밥 SAN1 Fast이라도? 나 초밥 아 초밥 아아 좋아아 ㅋㅋㅋ 그냥 둘이 하실래요? 아직 우지 형이 남았어요 일단 민규 원우까지 커플 확정하겠습니다 확정하는거에요? 네 왜요? 마지막 꺼도 해봐요 마지막 꺼도 해봐요 언우씨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캐릭터 형기증 나겠어요 근데 원우가 얘기해준 것보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? 세븐틴 월드투어 자... 에어컨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어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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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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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